우리는 회사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협업을 할 수 있어. 어디서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지. 그렇게 탄생한 우리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관리되냐고? 나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보기 쉽게 정리되고 관리되며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땐 어떤 툴에서든 분석된 제안을 받아볼 수 있어.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업무에 맞는 다양한 툴들을 활용할 수 있어. 또한 보다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주 나의 업무 패턴을 분석한 조언도 받을 수 있지. 비결이 뭐냐고?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.